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3년 8월에 출고된 2013년식 기아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6만 4720km 판매금액 79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3년 8월 20일 출고 2013년식 주행거리 16만 4720km 성능보증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구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D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 쓰는 수도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운전석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 조수석 전동시트, 바닥은 코일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구요. 뒷좌석도 엄청 깨끗하네요. 뒷좌석 열성시트, 휠에는 거의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차량 하부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차량을 매입할 때 당시 사진이구요. 매입할 때 이제 당시 사진이니까 상품화도 되기 전 사진인데, 하부 보면 누유도 전혀 없고, 옵션도 너무나 좋고, 실내도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차를 진짜 깨끗하게 잘 타신 분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3년 8월에 출고된 2013년식 기아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6만 4720km 판매금액 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